대전지역 유치원 신입생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. 처음 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지원하고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우선 모집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접수받고 일반 모집은 19일부터 21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각각 최대 3곳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